여기거든 여기 이쪽 방이거든 2020년 6월 2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한시로 잡아 1땡땡 100으로 잡아 100 오케이 아까 저기.. 아까 문 닫혀있어..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와.. 뭐야 이거.. 얘들아 나 여기다가 잠깐만 내가 한 손에 카메라 지금 벽 풀고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카메라 잡고 화면 하기가 좀 힘들어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갈게 알았지? Shit 벗어버렸어 없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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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으면 나와보라니까 어차피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건물 안에 있지? 나와 진짜 좋은말 신고해서 자폭이 부리잖아 신고해서 자폭이 부리잖아 쳐나오라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귀신인가..?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귀신인 것 같은데? 나같은 멸치새끼 앉아서 쫄아 남자새끼가 존나게 쫄아가지고.. 나한테 관찰 됐어야 돼.. 그냥 안 해 관카 이제 안 해 뭐야.. 내 매니저 도망갔어? 이 정신빠진 새끼 이거.. 하지도 못할 거면서.. 멘탈 나가가지고.. 도라이 새끼.. 시작한 지 얼마 전서부터 도망가냐.. 그.. 블랙을 불러 불러 새끼가.. 도망가고 있어.. 나도 뭐라고 그만해? 뭐 이런 말로 들었거든? 나도 분명히 그런 말로 들었거든 지금 뭔 말로? 여자말 같은걸로 뭐.. 시글자.. 이런 말로 들었거든 나도 그런데.. 누가 장난치는 것 같아 지금 toda다.. 연상 한 번에 험기 한 번에 험기 한 번에 험기 아..뭐야? 자 얘들아 여기 이러면 주변에 민가가 있거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연맥이려고 그러는건지 뭐가 일부러.. 여기 분명히 망자도 있어 분명히 망자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신고 당한단 말이야 이XXX 아니 죄송합니다 그만하라고 이XXXX 아까랑 발소리가 들렀다고 하는데 야 여기가 안되겠다 유폐가자 자 얘들아 유폐가자 유폐 여기서 차 안타고 가도 될 것 같아 3분만 걸어가면 유폐가 있거든? 싸니님이 제보해 주신 곳? 유폐? 그냥 거기 갔잖아 불안해 지금 깨지는 소리 때문에 민간에서 신고 들어갔거든 지금 이거 어?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아따 좀 조용히 좀 해라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일봉식 집까지 생겼어 좀 목 가득해 기분이 더러워 깜짝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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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니까? 가라구 나 좀 들어갈게 미안해 나 좀 들어갈게 응 형.. 고맙다.. 조금만 둘러보고 갈게 하지 말라니까.. 꼬마야.. 뭐야 이거..? 귀에 누구야? 아.. 나 도망갔어야 했는데.. 잠깐만.. 혹시 계시면 저 잠깐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나 안안한다.. 싸니형.. 형님이 여기로 오늘 제보 주셨으니까.. 저랑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